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병가 세계지리 해설을 맡은 이다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고 돌아오는 길에 주변을 한번 둘러보셨나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셨나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계절의 변화를 잘 눈치를 챈다고 해요 그래서 낙엽이 지고 있네 나뭇잎 색깔이 변했네 하늘이 높네 그리고 바람이 차네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계절의 변화를 느끼셨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계절이 변하는지도 몰랐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없이 살아온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해설강의 보시고 한번 밖에 나가서 이 계절을 한번 즐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마음에 여유를 얻고 재충전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세계지리를 공부해서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후를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계절의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또 우리 지역의 변화, 나아가서 세계의 변화, 이렇게 시간의 흐름, 공간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계속 주목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계속 즐거운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세계지리 공부하시면서 이것이 또 여러분들이 인생에 재미가 되고 활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고2의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또 쉬지 않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 채우기 위해서 해설강의에 들어온 열정 정말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 내서 강의 들어온 만큼 절대 후회되지 않게 선생님이 모든 문제마다 정말 꼼꼼하게 그리고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떤 것들 주의하면 좋을까 꿀팁들 아낌없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 고지도 학습 카드의 일부이다 가, 나에 해당하는 지도를 ABC에서 고른 것은 네 여기 지난 9월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 고지도는요 거의 매번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주제거든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고지도를 공부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 첫 번째로 지도의 위쪽을 꼭 주의해 보세요 지도의 위쪽이 어디를 가르키고 있는지 어느 방향을 가르키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지도는 위쪽이 북쪽이에요 하지만 간혹 가다가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거나 남쪽이거나 이런 지도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세계지리에서 그렇게 변칙이 있는 지도는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정확히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도의 중심이 어디인가를 보시면 이 지도에 담겨있는 세계관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에서 세계 지도를 발간할 때는 항상 우리나라가 중심에 있고 태평양이 중심에 있는 지도를 만들어요 하지만 유럽이나 또 다른 대륙에서 만들 때는요 자기 나라가 가운데 가게 지도를 그리거든요 그래서 대서양이 중심에 가 있는 세계 지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다 세상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인식을 해요 과거의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도의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지도를 제작한 지역 그리고 이 지도에 담긴 세계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작된 시기인데요 그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지도 제작 기술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그 시기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고지도 공부할 때는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첫 번째 카드는 현존하는 세계 지도 중 가장 오래됐대요 그래서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 나와 있는데요 이 지도 언제 만들어졌냐면 한 기원전 600년경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역시 바빌로니아 왕국과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3학년 시험이었다면 지도에 표시된 아주 섬세한 부분들까지도 물어봤을 수 있거든요 이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에서 포인트가 되는 곳은 바로 여기 삼각불 모양의 지역이에요 미지의 세계까지도 미지의 세계까지도 지도에 그렸다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점토판에 지도를 새겼다 바빌로니아가 지도에 그려져 있다 이런 걸 통해서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구나 하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카드 한번 볼까요 자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래요 우리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익혀두세요 그리고 이슬람교의 세계관이 지도에 반영되어 있대요 그래서 메카가 지도의 중앙에 그려져 있대요 자 그런 지도를 골라주면 어떤 게 될까요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A는 가운데에 중국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는 아니겠죠 이슬람교 세계관 관계 없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도는요 가운데에 예루살렘이 그려져 있어요 그럼 이 지도는 크리스트교 세계관이 남긴 지도겠죠 그 다음 C 지도는요 여기 가운데에 서남아시아 지역이 그려져 있죠 여기 제시된 것처럼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고 아래쪽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가운데에 메카가 그려져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지도가 바로 가에 들어갈 지도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지도는 C였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카드에 들어갈 내용은요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래요 그리고 크리스트교의 세계관이 반영되었고 예루살렘이 지도의 중앙에 그려져 있대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바로 찾으실 수 있겠죠 B 지도가 바로 나에 들어갈 지도였고요 가운데 예루살렘이 표현되어 있고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트교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지도의 위쪽은 동쪽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아까 바빌로니아 정토판 지도에 미지의 세계가 표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미지의 세계가 표현되어 있죠 어디에 있냐면 파라다이스에요 그래서 이 지도들은 사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지도들이거든요 A의 지도는 뭐냐면 천하도였어요 천하도에도 역시 천하도 여기에도 역시 미지의 세계가 표현되어 있어요 삼수국, 머리가 세계인 사람들의 나라, 모민국, 온몸이 털로 덮인 사람들의 나라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중세시대에는 정말 세계를 객관적으로 지도에 표현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세계관, 관념 이런 것들을 지도에 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시기구나 하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1번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이제 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밑줄 친 이 지역을 지도의 AE에서 고른 것은 이 지역은 가뭄비나무, 소나무 대표적인 침엽수에요 여기 날씨가 추운 지역이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그 다음 줄에 또 힌트가 나와요 이 숲의 토양층은 기온의 변화에 따라 동결과 융해를 반복한다 동결과 융해를 반복한다 이거 보시고서 여러분들 여기 역시 추운 지역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으셨을 거고요 그로 인해 뿌리가 고정되지 못해서 나무가 기울어진 상태로 자라게 되었다 이처럼 기울어진 나무로 이루어진 숲을 술취한 숲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최근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런 술취한 숲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도에서 여러분들 추운 기후 나타날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나요? 가장 고의도에 있는 C지역밖에 없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하는데 중요한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세계 지도가 나오면 적도를 따라서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여러분들 항상 세계 지도에는 이렇게 위도 0도인 곳 적도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따라서 쭉 선을 그어보세요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요 브라질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콰도르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여기 탄자니아나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요 대부분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곳들일 거예요 변수가 없다면 그 변수라고 하는 것은 해발고도가 되겠죠 해발고도가 높은 이런 신기습국산지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만 아니라면 대부분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일 거고요 그리고 중위도 지역들 중위도 지역들은 대부분 온대기후 나타나는 곳들이겠죠 중위도 지역들은 온대기후 나타나는 곳들이겠죠 그리고 그보다 높은 위도에서 냉대기후 한대기후 나타나는데요 여기 냉대기후 한대기후 나타날 수 있는 곳은 C밖에 없죠 어디냐면 미국의 알래스카 지역인데요 알래스카 지역은요 북부 지역은 한대기후가 나타나고 남부 지역은 냉대기후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 가지 잘 기억해 놔야 될게요 남반구는 냉대기후가 나타나는 곳이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냉대기후가 나타나야 하는 위도에 대륙이 별로 안 보이죠 그래서 남반구는 냉대기후의 면적이 극히 적구나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A, B, D, E는 어떤 기후인가 정리만 해볼게요 A 기후 여러분들 어딘지 아시겠죠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 사하라 사막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A는 건조기후 중에서도 사막기후였고요 그리고 B도 역시 여러분들 여기 어딘지 아시죠 키잘쿰 사막 이름까지 몰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 옆에 있는 호수가 이제 카스피에 아라레인데요 여러분들 카스피에 아라레 특히 아라레 같은 경우에 사막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곳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들을 여러분들이 좀 랜드마크로 점을 찍어두면 그 주변 지역이 어떤 기후구나 하는 거 유출을 해서라도 푸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B 지역은 건조기후 중에서도 사막기후인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D 지역은 여러분들 진짜 자주 출제되는 곳이거든요 여기 꼭 기억해 두세요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로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퍼스가 되겠습니다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선생님이 지금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 지역 정확히 적도를 지나가고 있죠 브라질을 열대 우림기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는요 여러분들 자주 자주 보시고 지도에 점 자주 찍어보고 출제됐던 지역들 계속해서 출제되니까 계속 계속 봐주시면 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3번 문제 같이 볼게요 다음 자료는 온라인 전시관 화면의 일부이다 기억미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지형들이 선상지, 사구, 매사와 뷰트, 버섯바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찾으셨어요 여러분들 건조기후에서 만들어지는 지형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건조지형 공부할 때 앞으로 어떤 것에 주의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이것이 침식지형인지 퇴적지형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이거 두 개 파악하시는 게 건조기후 지형 공부하실 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선생님 건조기후인데 물이 어디 있어요 하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건조기후라고 하더라도요 강수량이 연간 500ml 정도는 내려요 여러분들 500ml 우유 한 통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비가 내릴 때 흐름이 생기기도 하고요 일시적으로 폭우가 내리면 이 땅을 덮어서 흐르는 포상홍수가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건조기후 지역에서도 물이 지형을 만들기도 해요 자 그러면 볼까요 데스밸리의 기역번 선상지 그리고 나미부사막의 사구 그리고 모뉴먼트밸리의 메사와 뷰트 그리고 리을번의 버섯바위 일단 여러분들 선상지는요 어떤 지형이에요 침식지형인가요 퇴적지형인가요 선상지는 퇴적지형이죠 그리고 무엇에 의한 퇴적지형이에요 물에 의한 퇴적지형이에요 그 다음 니은번의 사구는요 사구는 퇴적지형이죠 그런데 무엇에 의한 퇴적지형이에요 바람에 의한 퇴적지형이죠 그 다음 디귿번의 메사와 뷰트 메사와 뷰트는 대표적인 침식지형인데요 침식이 왜 나타나죠 경암과 연암의 차별침식 그 다음 리을번 역시 버섯바위 침식지형인데요 이 지형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는 모래나 돌멩이들이 이 바위의 아랫부분에 탁탁 부딪히면서 아랫부분에 침식이 집중돼서 만들어지는 지형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1번 기역은 경암층과 연암층의 차별침식으로 형성되었다 이것은 메사와 뷰트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린 내용이고요 2번 니은 사구는 하천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아니죠 여러분들 바람에 의한 퇴적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디귿이 연속적으로 발달한 지형을 바하다 라고 한다 이건 선생님이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바르한이랑 바하다 많이 헷갈리시죠 바르하는 초승달 모양의 사구를 뜻하는 말이고요 바하다가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발달했을 때를 바하다 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둘 다 외래어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절대 안 까먹으실 거예요 바하다의 다짜가 만을 다짜구나 선상지가 많아서 바하다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절대 까먹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3번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4번 리을 버섯바위는 바람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 암석을 침식하여 형성되었다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5번 왜 틀렸나 볼게요 니은과 리을은 모두 물리적 풍화보다 화학적 풍화가 활발한 곳에서 잘 발달한다 여러분들 물리적 풍화는 뭐예요 물리적 풍화는 암석이 잘게 깨지는 것을 물리적 풍화라고 하죠 이런 물리적 풍화가 잘 일어나려면 어떤 환경이어야 될까요 춥거나 건조한 지역 그래서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 물리적 풍화가 활발하게 일어나죠 화학적 풍화는요 암석에 색깔이 바뀌거나 질감이 변하거나 그래서 붉어지거나 끈적끈적해지는 즉 성질이 바뀌는 게 화학적 풍화예요 화학적 풍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고온다습한 환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4번이었고요 앞으로 건조지형 공부하실 때 생소한 단어들에만 조금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 다 잘 하실 거예요 4번 문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구조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인구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일단 지도에 표시된 나라가요 독일이었고요 그리고 콩고민주공화국 그리고 여기 인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가의 그래프는 일단 유소년층이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양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노년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구 그래프 나오면 항상 여기에다가 선을 그으세요 유소년층 14세까지 유소년층 그 다음 15세부터 64세까지가 일할 수 있는 나이 이제 청장년층 되겠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이 노년층이 되겠죠 그래서 유소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다면 이 나라는 아무래도 산업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이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년층의 비중이 유난히 높다면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선진국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 수준이 높고 인구 부양력이 높고 의학 기술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가장 선진국형이라는 거고요 다처럼 이렇게 유소년층이 비중도 높은 데다가 점점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면 개발도상 국형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나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된 나라가 어딘가요 독일이죠 그래서 나가 독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 그 다음으로 산업이 발달한 곳 인도 그래서 가가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은 대부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가 콩고 민주공화국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보기 1번 가는 나보다 노년인구 부양비가 높다 우리 노년인구 부양비 어떻게 구해요 청장년 인구 순화 인구 비중으로 노년층 인구 순화 비중을 나눈 것에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눈으로 대충 보더라도 나 지역이 노년인구 부양비 더 높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 2번 나는 다보다 합계 출산율이 높다 여러분들 이거 출생률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합계 출산율은 뭐냐면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예요 그래서 독일보다 콩고 민주공화국이 합계 출산율이 더 높죠 그래서 틀렸고요 3번 다는 가보다 중위연령이 높다 여러분들 중위연령이 뭐예요 어떤 지역의 인구를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많은 사람까지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사람의 나이 그래서 평균 연령과는 다른 거예요 당연히 더 노년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 중위연령 더 높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세 지역 중에 다는 중위연령이 가장 낮은 지역이 되겠죠 그 다음 4번 가나다 중 총인구는 다가 가장 많다? 아니죠 전 세계 2위의 인구대국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 현재 인구가 한 13억 명 정도 되는데요 조만간 인구대국 1위인 중국을 넘어서서 세계 최대의 인구대국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5번 가나다 중 산업화 시작 시기는 나가 가장 이르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이제 5번 문제로 같이 넘어가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가축 사육 두 수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가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나다는 소, 양, 돼지 중 하나임 또 지도에 어떤 나라들 표시되어 있나 볼게요 여기 중국,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브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 양, 돼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실 때 팁 드릴게요 소, 양, 돼지 어떤 나라에서 많이 키우고 있는지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맥락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소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두수를 사육하고 있는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인도예요 인도는 힌두교의 영향으로 이제 소를 많이 키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이 기업적으로 농목업이 발달한 미국이 되겠고요 양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곳이 중국이에요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이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는 또 이런 약물을 가공한 상품들 수출하는 나라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이 인도예요 그 다음 돼지는 가장 많이 키우는 곳이 중국이에요 아무래도 돼지는 대부분 식량 자원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인구 수가 가장 많은 나라에서 가장 많이 키우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이 미국 브라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 소는 브라질이 압도적으로 많구나 그리고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인도가 많구나 그리고 기업적인 농목업이 발달한 미국이 많구나 양은 오스트레일리아 대부분이 건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키울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양이겠죠 그리고 돼지는요 중국이 거의 전세계 사육두수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구나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중국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간은 돼지겠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나는 양이겠죠 그리고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다는 소가 되겠네요 우리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기업번 간은 건조기후 지역에서 유목의 형태로 사용된다? 아니죠 돼지는 습윤한 기후 지역에서 키우기에 적합한 동물이고 그래서 건조지역에서는 이슬람교에서 돼지를 금기시하기도 했죠 그 다음 니은번 나의 털은 모집공업의 주원료로 이용된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디귿번 다는 이슬람교에서 금기시 되는 음식 재료이다? 아니죠 힌두교에서 금기시 되는 음식 재료고요 리을번 다는 가보다 몬순아시아의 변홍사 지역에서 노동력 대체 효과가 크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옛날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 농촌의 모습을 다룬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소가 논일하고 있는 거, 밭일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해주는 효과가 크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니은, 리을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6번 문제로 가볼게요 빙하지형 나왔어요 다음 자료의 가지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지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드럼린이죠 드럼린은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바로 빙하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제시된 자료에서처럼 빙하가 이동을 할 때 이 이동하는 쪽에서요 이쪽은 빙하가 밀고 가는 힘 때문에 이제 많은 힘을 받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사가 가팔라요 하지만 반대쪽은 빙하와 함께 이제 굴러떨어지는 돌멩이나 자갈, 모래 같은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해요 그리고 분급이라고 하죠 이 퇴적물의 크기에 따라서 퇴적되는 위치가 달라지는 걸 분급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거나 막 섞여 있어요 이걸 지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분급이 좋지 않다 불량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역번 지형의 이름은 건국이다? 아니죠 드럼린이에요 그 다음 니은번 빙하가 여러 방향에서 깎아 만든 뾰족한 봉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호른이라고 하죠 디귿번 점토, 모래, 자갈 등 다양한 크기의 물질이 뒤섞여 있다 이게 바로 분급이 불량하다는 얘기고요 디귿번 맞는 설명 리을번 지형의 형태를 통해 빙하의 이동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 같이 볼게요 표의 가나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의 ABC에서 고른 것은? 지도의 A 어딘지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인도 오른쪽에 있는 나라죠 여기 전 세계에서 강수량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A는 방글라데시였고요 그 다음 B는 여러분들 어딘지 아시겠죠? 일본이었고요 그리고 C는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중계무역이 발달하고 지금은 세계 최대의 이슬람교 신자수를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지역의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비율 그리고 국내 총생산을 가지고서 어느 지역인지 찾아내는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3차 산업 비중이 가장 높고 국내 총생산 가장 많은 거 보고서 어? 다는 B 일본이구나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랑 나를 구분하기가 조금은 여러분들 까다로웠을 수 있거든요 가 지역은 일단 1차 산업이 더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국내 총생산은 더 적어요 나 지역은 가 지역에 비해서 2차 산업, 3차 산업의 비중이 더 높고 국내 총생산도 더 많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으냐면 이 두 지역 간에 어디가 더 먼저 산업이 발달됐나 따져보시는 것도 좋지만 정말 단순하게 인구수로 비교해보셔도 괜찮아요 단 산업의 발달 수준이 비슷한 계층이라면 당연히 일본처럼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지역이다 라고 한다면 압도적으로 국내 총생산이 높겠죠 일본은 인구가 한 1억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국내 총생산이 이 정도고요 두 지역은 우리가 알기에 둘 다 개발도상국의 지위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지역 중에서 인구가 더 많은 곳이 국내 총생산이 더 많지 않겠어요? 인도네시아는요 무려 인구가 2억 7천만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에 인도네시아에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1억 6천만 정도예요 물론 1억 6천만도 굉장히 많지만 2억 7천만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나가 C의 인도네시아 그리고 가가 A의 방글라데시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같이 볼게요 다음 자료는 두 지역을 답사하면서 기록한 내용이다 가나 지역의 공통된 기후 특징으로 오른 것은 가 지역은요 오아시스 주변의 나무에 풍성하게 열린 대추야자 그리고 이동수단인 낙타, 헐렁하게 온몸을 감싸는 전통의상 어디일까요? 건조기후 지역에서도 사막지역이겠고요 나는 어디일까요? 일단 이동식 전통가옥 보이고 있고요 키가 작은 풀이 자라는 초원에서 유목되고 있는 가축대 그리고 설치와 해체가 용이한 이동식가옥 건조기후 중에서도 조금 더 강수량이 있는 그래서 초원이 형성되는 곳 스텝기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1번 계절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아니죠 이런 지역들은 계절풍의 영향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계절풍과 관련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팁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계절풍 하면 이름에 계절풍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열대 몬순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온대기후에도 계절풍기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절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열대 몬순 지역 뿐만 아니라 온대지역에 몬순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몬순아시아 지역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2번 거의 매일 대류성 강수가 나타난다 아니죠 대류성 강수가 거의 매일 나타나는 곳은 열대 우림기후고요 3번 진짜 중요한 복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우리가 공부하는 팁이 하나 나갑니다 연 증발량이 연 강수량보다 많다 이게 정답이었고요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시기에 건조기후는 강수량이 적은 기후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건조기후의 기준이 연 강수량 500ml 미만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연 강수량이 250ml 미만이면 사막기후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건조기후를 나누는 진짜 중요한 특징은 이 연 강수량이 500ml 미만이다 여기에 더불어서 무엇이냐면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이제 뭐랑 헷갈리게 되냐면 건조기후랑 툰드라 기후를 헷갈리게 되거든요 툰드라 기후도 연 강수량이 500ml 미만인 곳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지역들은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건조기후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건조기후는 두 가지 특징을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기가 왜 아닌가 같이 볼게요 4번 최난월 평균 기온이 0도씨 미만이다 이게 바로 툰드라 기후가 되겠죠 그 다음 5번 연중 봄과 같은 온화한 날씨가 지속된다 이것도 여러분들 팁 하나 나갑니다 여러분들 연중 봄과 같은 온화한 날씨 하면 머릿속에 고산기후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이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저위도에 있는 열대 지역에 나타나는 고산기후만이 온화한 날씨가 연중 나타나는 상춘기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대기후 지역에도 고산지역이 있거든요 온대기후에 있는 고산기후 지역은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 놓치지 말고 꼭 체크해 주세요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글은 여행기의 일부이다 기억미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와이섬에 가까워지자 하와이섬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화산섬이죠 그래서 완만한 경사의 화산이 나타났대요 완만한 경사의 화산 순상화산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기 한번 볼까요? 기억은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여 형성되었다 여러분들 점성이 크면 이것이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점성이 크면 그 자리에서 굳어지면서 용암돔이 될 거예요 이 용암은 점성이 작은 용암이었기 때문에 멀리까지 퍼져서 완만한 경사의 화산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번 용암동굴을 봤대요 용암동굴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용암이 흐를 때 겉에서부터 식어요 그래서 겉에 식어있는 껍질은 단단하게 굳지만 안에 있는 용암은 수천도의 온도로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 용암이 다 분출하고 다 굳고 나서 보면 겉에 껍질만 남은 뻥 뚫린 동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니은번 보시면 주로 용식 과정에서 침식의 강한 부분이 남은 것이다 이것은 석회암 지역에 나타나는 카르스트 지형 석회동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9번 같이 볼까요? 중국 남부의 구일인 카르스트 지형에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지역이에요 꼭 기억해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석회암과 물이 만나 비전엔 탑카르스트 지형이 있었다 탑카르스트의 기반암은 탄산칼슘이 주요 성분이다 이거 석회암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디귿번 맞는 설명이었고요 리을번 석회동굴인 루디앤동굴에서는 여기 내부에는 석순종유석 관찰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석회암이 물에 녹는 것이 용식이고요 그렇게 용식된 탄산칼슘이 동굴 안에서 다시 침전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지형들이 석순종유석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화산지형, 카르스트지형 공부하실 때 팁 이 두 지역에 동굴 비교하는 문제는 정말 자주 출제되거든요 어떻게 동굴이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 그리고 동굴에서 볼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바꾸면 석회동굴은 동굴 내부의 기복이 심하다 높낮이 차이가 심하다라고 표현이 되니까요 이런 표현도 익혀두세요 이렇게 9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10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두 화석에너지의 국가별 생산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화석에너지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에너지 몇 개죠 여러분들?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 세 가지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석탄을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고 또 오스트레일리아 들어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서 나가 석탄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 나라 정도 더 기억을 해주신다면 인도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중국, 인도,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나라들이 많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석유와 천연가스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팁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석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혼란이 오는 친구들이 있죠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예전에는 미국보다 석유 생산량이 많은 나라였죠 그런데 미국이 국제 석유 가격의 상승 이런 거와 자원의 고갈과 맞물려서 오일 샌드 그리고 쉐일 오일 이런 비전통 석유를 개발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미국이 전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천연가스도 미국, 러시아가 많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고서 이게 석유인지 천연가스인지 찾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흔히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묘사할 때 뭐 이렇게 기름이 많은 나라 그리고 석유와 관련돼서 석유왕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가스가 많은 나라, 가스의 왕자라고 표현하지 않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오면 무조건 석유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 그렇다고 석유의 생산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천연가스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고 골라내시면 되냐면 이란이랑 카타르요 그래프에서 이란이나 카타르가 나오면 천연가스구나 하는 거 요게 여러분들 화석에너지에서 골라내는 포인트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간은 어디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 나왔죠? 석유겠네요 1번 간은 고기조산대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아니죠 신기조산대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2번 간은 산업혁명 시기에 주요 동력원으로 사용되었다 산업혁명과 관련 있는 것은 나의 석탄이죠 3번 나는 화석에너지 중 대기오염 배출량이 가장 많죠 가장 적은 것은 뭘까요? 그러면 천연가스죠 그 다음 4번 보기 간은 나보다 운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비중이 높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서 흔히 의문을 품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근데 산업혁명 초기에는 석탄으로 철도가 움직였잖아요 물론 맞죠 산업혁명 시기에 그래서 이 산업혁명 시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석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송용 연료로 가장 사용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석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나는 가보다 세계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석유입니다 이 문제 정답 4번이었고요 이제 11번 문제 같이 볼게요 다음 글을 가나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의 ABC에서 고른 것은 자 이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대륙이 넓은 순서는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대륙이 넓은 대륙의 면적이 첫 번째로 넓은 나라는요 얼마나 땅덩어리가 넓으면 시간대를 무려 11개의 시차를 사용한다고 해요 11개의 시차라는 것에서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예요 러시아 다음으로 면적이 넓은 나라가 어디냐면 캐나다예요 그 다음이 미국이에요 이제 여기서 당황하는 친구들 있죠 어 선생님 그럼 중국은요? 중국은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당황하는 친구들 있죠 어 선생님 브라질이 전 세계에 허파라고 불릴 만큼 열대우림이 넓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 다음이 브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온라인 위성지도 같은 거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대륙별로 나라별로 면적 한번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캐나다가 생각보다 면적이 넓은 나라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여기에서 캐나다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은요 줄여서 약자로 나프타라고 하죠 나프타 체결 이후 국가들의 변화를 서술해 놨어요 근데 이 국가는 세 국가 중 국토가 가장 넓은 국가고 자원산업이 강점이래요 강점이래요 그리고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수출이 증가되었다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나라는 바로 A의 캐나다였고요 그 다음 나와 관련된 나라 찾아볼까요 세 국가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대요 미국이겠죠 그리고 일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국내 공장들이 남부 국경지대를 넘어 마킬라도라로 이전하면서 제조업 일부가 감소하였다 이것과 관련 있는 곳은 지도의 B 미국이 되겠고요 마킬라도라가 바로 미국과 멕시코의 접경지대에 만들어진 공업지대를 뜻하죠 네 그 다음 다는 두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협정체결 후 마킬라도라 공장지대를 중심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이 크게 성장하였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다가 지도의 C 멕시코라는 거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멕시코의 환경문제가 대두되었다 산업은 발전하고 경제 수준은 높아졌지만 환경문제가 악화되었다라는 지역의 현안 쟁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 나프타가요 이미 19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2020년인데 세계의 무역환경이 얼마나 많이 변화했어요 그래서 이 나프타가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으로 이름이 바뀌게 됐어요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12번 문제 같이 볼게요 다음 글에 가나다 산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거 정말 좋은 문제였어요 이 내용들 여러분들 익혀두시면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이 산맥들 기억하시는데 정말 도움될 것 같거든요 가는 오스트레일리아 동부에 있대요 그것만 보고도 이름이 그레이트 디바이딩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신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챘을까 봐 굉장히 친절하게 이 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해발고도는 1000m 정도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고기 숲곡 산지라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해안과 내륙을 나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대분수령 산맥이라는 뜻이다 그레이트 디바이딩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산맥은요 인도, 네팔, 중국에 걸쳐 있다 이것만 보고도 어? 나는 히말라야 산맥이구나 하고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근데 그거 눈치채지 못했을까 봐 여기 또 친절하게 해발고도 8000m가 넘는다 그래서 이거 보고서 여러분들 신기숲곡 산지라고 알았을 거고요 그리고 최고봉은 뭐 8800m이다 그리고 눈을 뜻하는 히마와 거처를 뜻하는 알라야에서 산맥의 이름이 유래되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인 거 눈치껏 아셨을 거예요 그 다음 다의 지문을 볼까요? 미국과 캐나다의 서부에 걸쳐 있대요 미국은 서부에 신기숲곡 산지가 있고 동부에 고기숲곡 산지가 있죠 그래서 서부에 있다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또 해발고도 4000m라는 거 보시고서 다는 신기숲곡 산지인 신기숲곡 산지인 로키 산맥이구나 아셨을 수도 있는데요 또 여기 힌트가 나와 있어요 암석이 많은 산이라는 의미에서 산맥의 이름이 유래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찾을 수 있었고 이제 보기를 한번 같이 볼게요 기역번 가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다 태평양에 있는 건 맞는데요 여러분들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산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즉 신기숲곡 산지와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은 고기숲곡 산지 전혀 관련이 없죠 그 다음 니은번 나는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로 형성되었다 맞아요 여기서 이제 또 팁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다 써주세요 히말라야 산맥은요 당연히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진은 굉장히 활발한데요 근데 여기 아까 여러분들 보셨죠 최고봉의 높이가 8800m 이 마그마가 뚫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산 활동은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언젠가 꼭 출제됩니다 그 다음 디귿번 가는 나보다 형성 시기가 늦다 아니죠 고기숲곡 산지 먼저 만들어졌죠 그 다음 리을번 다는 가보다 지각이 불안정하여 지진 활동이 활발하다 당연하죠 신기숲곡 산지니까요 정답 니은 리을이 되겠네요 12번 이제 세계의 대지형 다룬 문제 우리가 같이 봤고요 13번 문제는 세계도시를 다룬 문제예요 다음 자료는 세계도시 가나다의 계층 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세계도시에서 일단 가계층의 도시는 전세계 세계밖에 없어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가 최상위 세계도시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나 단계의 도시들은 가 단계의 도시들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얘가 상위 세계도시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다 단계의 도시들은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위 세계도시구나 하고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도시 중에 최상위 세계도시는요 전세계의 그 영향력이 미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뉴욕의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최상위 세계도시는 전세계에 딱 세 개예요 어디냐면 유럽의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런던이고요 아시아의 어디죠 도쿄 그 다음 아메리카의 뉴욕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 상위 세계도시는요 이 대륙들 즉 유럽에 있는 상위 세계도시면 유럽 대륙 안에서 아시아에 있는 상위 세계도시면 아시아 안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위 세계도시는 뭐냐면 그 지역 그 국가에서 중심이 되는 도시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또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 계층 체계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이에요 뭐냐면 이 단계들 간에 위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고차 중심지들은 많은 기능을 수행하겠죠 그래서 그 숫자가 적어요 숫자가 적은 이유가 많은 기능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능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기능이 다양한가를 묻는 가장 전형적인 질문은 뭐냐면 이곳에 생산자 서비스업이 있느냐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으냐 하는 것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숫자가 적다 보니까 같은 계층에 동일 계층에 있는 도시 간의 거리는 멀 수밖에 없겠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교실에 3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실 안에 3명이 똑같은 간격으로 있을 때 그 친구들 사이의 거리는 멀겠죠 하지만 교실 안에 30명의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친구들 간의 거리는 좁아지겠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역번 A는 유럽 B는 아메리카에 위치한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 니은번 가는 다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최상위 세계도시의 특징이 바로 아까 선생님이 기능이 많다라는 거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거 물어본다고 했죠 니은번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디귿번 나는 다보다 도시의 수가 적죠 그리고 리을번 다는 가보다 가장 인접한 동일 계층의 세계도시 간 평균 거리가 가깝겠죠 도시의 숫자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이 되겠네요 세계도시 체계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14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지역을 지도의 ABC에서 고른 것은 여러분 이 문제도 진짜 좋은 문제였어요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곳 세 군데가 딱 나왔고요 우리 앞으로 기후 공부할 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이 북반구와 남반구를 먼저 찾아주자는 거예요 그럼 북반구와 남반구를 어떻게 찾을까요? 한 해에 가장 더운 계절이 6월, 7월, 8월에 있으면 북반구고요 한 해 중에 가장 더운 계절이 11월, 12월, 1월 이런 데 있으면 남반구가 되겠죠 그래서 봤을 때요 일단 A 지역 어디냐면 런던이죠 그리고 런던은 어떤 기후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많이 출제가 되냐면 서한 해양성 기후 지역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B는 그리스 남부의 아테네죠 여기 있는 바다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중해죠 그래서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 지역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 C 어딘지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타운 선생님도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데요 언제 가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래서 케이프타운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지중해성 기후 지역으로 자주 출제가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둘을 어떻게 구분을 하죠? 하나는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고 하나는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기후 문제 나오면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부터 구분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그래프에서 한번 구분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 지역은 7월 평균 기온이 25도 이상이고요 1월 평균 기온이 10도 정도 그래서 얘는 북반구 지역이구나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나 지역은 7월 평균 기온이 한 20도 조금 아래 그리고 1월 평균 기온이 대략 5도 그래서 얘도 역시 북반구 지역이구나 알 수 있어요 다 지역 한번 볼까요? 1월 평균 기온이 20도 정도고 7월 평균 기온이 10도 조금 넘는 정도예요 그래서 가장 더운 달이 1월이네요 남반구에 있는 지역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도에 남반구는 한 개밖에 없었어요 C, 케이프타운이고요 그럼 이제 가랑 나랑 두 지역을 A와 B 중에 찾아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기온만 가지고도 풀 수가 있었지만 또 한 가지 힌트가 있었죠 강수량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철의 강수량이 적은 기후잖아요 그래서 여름철 강수량이 적은 가가 B, 아테네, 지중해성 기후 그 다음 여름철 강수량이 많은 나가 A지역, 런던의 서한해양성 기후였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연교차 연교차 서한해양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 기온의 연교차가 극히 적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후 문제도 어렵지 않게 같이 풀어봤고요 이제 15번 문제 같이 볼게요 지도는 남아메리카의 도시와율과 대도시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1번부터 이거 당황한 친구들 많았을 거예요 페루는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하는 이유예요 인구를 공부하실 때는요 청장년, 유소년, 노년층의 개념부터 그리고 인구 부양비의 개념부터 합계 출산율의 개념부터 도시를 공부하실 때는 도시와율의 개념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 도시와율을 어떻게 나타내죠 전체 인구 중에서 그 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프로냐 이렇게 나타내요 그렇다는 것은 도시와율이 50%를 넘었다면 도시와율이 50%를 넘었다면 이 지역은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많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에서 기호도 안 주고 그냥 페루, 아르헨티나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총평에서 말씀드렸던 지역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된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이 지도에서 여러분들 페루가 어딘지 알고 아르헨티나가 어딘지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페루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페루 위치 확인하시고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탱고의 나라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1번 페루는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다 페루는 지금 도시와율이 75% 이상이니까 도시 인구가 더 많은 나라죠 그 다음 2번 아르헨티나에서는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역시 또 기본 개념을 잘 알고 있는가 묻는 질문이 나왔어요 종주도시화 현상은 뭐냐면 그 나라의 1위 도시의 인구수가 2위 도시 인구의 2배 이상일 때 너무 과도하게 수위 도시에 집중이 되고 있죠 이것을 종주도시화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지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 여기가 바로 1위 도시 수위 도시가 되겠죠 근데 나머지 도시들은 이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맞는 보기였고요 그 다음 3번 인구 천만 명 이상의 도시는 해안보다 내륙 쪽에 많이 분포한다 인구 천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해안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식민지배의 영향 때문이죠 식민지배를 했던 유럽 국가들이 해안 지역부터 내륙 지역으로 점차점차 진출을 해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자원의 수탈 이런 데 용이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에 해안 지역에 대도시가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4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 오다 보니까 대서양 쪽에 대도시가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국가의 도시화율은 75% 미만이다? 아니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도시화율 75% 이상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진 것을 과도시화라고 합니다 아 진짜 기본 개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선생님 말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거 여러분들 이 문제 푸시면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또 우리 공부하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인구 천만 명 이상의 대도시라고 찍혀있는 곳들은 꼭 도시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가 되겠고요 대표적인 열대 고산기후 지역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페루의 수도인 리마고요 리마는요 통계에 따르면 연 강수량이 10미리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사막기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서 여기도 브라질의 수도인가요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요 리우데자네이루와 리우데자네이루와 쌍파울루인데요 이 지역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식민지 개발이 되면서 과도시화가 됐죠 그래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시는 내륙지역에 있는 브라질리아에 만들었어요 이런 도시들은 정말 자주 출제되는 곳들이니까 위치 반드시 익혀주세요 이렇게 우리 15번 문제 같이 정리해봤고요 16번 문제 볼게요 기오그래프 가나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BC에서 고른 것은 이 문제도 정말 좋은 문제였고요 진짜 자주 출제되는 곳들이거든요 여러분들 꼭 익혀두시고요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지도가 나오면 우리 뭐부터 하자고요 적도선부터 그어보자 그랬죠 한번 그어볼까요 적도선 위도 0도인 곳 적도 쭉 그어보시고요 그러면 ABC가 다 지금 열대기후 지역이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A지역은 여기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 안데스 산맥 있잖아요 그래서 A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1년 내내 온도가 10도 12도 13도 14도 이 정도 봄 같은 날씨가 나타나는 고산기후 지역 찾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어디였냐면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였어요 여러분들 에콰도르라는 말이 에스파니아어로 적도를 뜻하거든요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 고산기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나지역이랑 이제 다지역이 나와 있는데요 나지역은 1년 내내 강수량이 대체로 많고 다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계절과 적게 오는 계절이 뚜렷하게 나누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적도에 가까운 B지역이 바로 열대 우림기후 지역이구나 열대 우림기후 지역 B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아주 자주 출세가 되는 키상관이고요 콩고민주공화국의 키상관이 그리고 C도 정말 자주 출제되는데요 남반구의 사바나기후로 자주 출제되는 탐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 적도에서 좀 비껴나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열대 우림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사바나기후구나 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남반구의 그래프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 가장 따뜻한 달이 1월이고 추운 달이 그나마 춥다고 하는 달이 6월, 7월, 8월이구나 이걸 통해서 남반구 그래프라는 거 아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6번 문제도 우리가 간단하게 풀어봤어요 이제 17번 문제 종교를 다룬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종교의 특징을 비교한 체크리스트의 일부이다 가나 종교를 그래프의 AD에서 고른 것은 단 AD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중 하나임 여러분들이 많이들 헷갈려하는 게 바로 이슬람교가 보편종교인가 민족종교인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슬람교는요 여러분들 보편종교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이슬람교가 기원지가 아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지역까지도 전파될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가의 보편종교이면서 서남아시아에서 기원했고 첨탑과 둥근 지붕이 있는 모스크가 있다 이걸 통해서 가가 이슬람교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나는 민족종교예요 즉 이 종교가 만들어지는데 그 민족, 그 지역만의 특색이 무언가가 반영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기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남부아시아 지역에서부터 기원을 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신들 다신교라는 거 통해서 나는 힌두교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세계 종교 신자수가 차지하는 비중 이거 진짜 간단한데요 글자수대로예요 크리스트교 글자수 제일 길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크리스트교가 되겠고요 그 다음 B는 그 다음으로 글자수가 긴 이슬람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다음으로 글자수가 긴 힌두교 그리고 D는 글자수가 가장 짧은 불교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기억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글자수로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실은 이게 전파된 맥락이 다 있죠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에는 유럽 지역의 정치 경제에 근간이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종교였고 유럽의 식민지배와 함께 전파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가장 신자수가 많은 거고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언을 했어요 기원을 했어요 그런데 서남아시아 지역이 인구 자체가 많은 국가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 이슬람교가 어디로까지 전파가 되냐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전파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인구 비중이 많아요 그리고 힌두교는요 사실 많은 나라에서 신봉하는 종교는 아니지만 전세계에서 인구 2위인 인도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는 종교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신자수가 많고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보편 종교이지만 기원지인 인도에서조차 쇠퇴했던 종교예요 그래서 인근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비중이 낮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 17번 문제도 같이 풀어봤어요 18번 문제가 바로 입지선정하는 GIS 문제가 되겠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하시냐면 그냥 하나씩 조건대로 지워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ABCD 나와있는 지역들은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여러분들이 지도해서 스스로 찾아보셔야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저 선생님이 지금은 알려드릴 건데요 꼭 여러분들 지도해서 찾아보세요 A는 어딜까요? 불교 국가인 미얀마 그리고 C도 역시 불교 국가인 타이 국가 이름이 들어간 파타이라고 하는 음식도 유명하죠 그 다음 B는 라오스 그리고 D는 캄보디아 E는 베트남이 되겠네요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가 7명 미만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7명 이상인 곳 지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 지워졌고요 타이가 지워졌어요 그 다음 유소년 인구 비율에서 30% 이상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 중에서 미얀마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남은 곳은 라오스랑 캄보디아인데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2천 달러 미만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또 라오스가 지워지네요 그래서 남은 것은 캄보디아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19번 문제 같이 볼게요 다음 자료의 AD 지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여기 지금 다양한 해안 지형들 나와 있는데요 해안 지형들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팁을 드릴게요 이것이 침식 지형인지 퇴적 지형인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해안선이 복잡한 곳이 있다면 조금 더 자글자글하고 섬이 많은 것이 하천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리아스 해안이고요 그리고 계곡이 깊이 들어가 있다 하면 훨씬 더 침식력이 강한 빙하의 영향을 받은 피오르라는 것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A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해안선이 굽어져 있으면 바닷물 방향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속도가 느려져요 속도가 느려지면 퇴적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A 모래기둥 사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세계지도에서의 위치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주 출제되거든요 열대 아열대 지역에 산호충이 죽어서 퇴적이 돼서 만들어진 B 전 세계에서 가장 손꼽는 산호초해안인 대보초해안이거든요 그래서 B는 산호초해안의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물고기들의 서식처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C지역은요 여러분도 여기 알려줬어요 갯벌이라고 만약에 지형도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 해안선 바깥쪽으로 퇴적이 이루어져 있으면 갯벌이고요 해안선 안쪽으로 퇴적이 이루어져 있으면 사빈이에요 어쨌든 이 지도는 갯벌인 걸 알려줬고요 그 다음 D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계곡이 굉장히 깊은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래서 D는 빙하의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진 피오르 지형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기역번 A는 주로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아니죠 퇴적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으로 형성되었다 니은번 B는 석회질 유해의 퇴적으로 형성된 산호초해안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D는 주로 조류에 의한 퇴적으로 형성되었다 갯벌이 형성이 되는 데는 밀물과 썰물의 흐름 조류가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다음 D는 하천에 의해 침식된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와 형성된 리아세안이다 아니죠 빙하에 의해 형성된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와 형성된 피오르 해안이다 그래서 정답은 ㄴ, ㄷ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제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서 마지막 문제까지 같이 풀어 볼게요 20번 다음 자료에 가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E에서 고른 것은 여기 보시면 포탈라궁 이야기 나와 있고요 티베트 민족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도에서 티베트 자치족 살고 있는 지역을 골라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중국의 소수민족 지도가 나와 있죠 중국은 대부분의 한족과 많은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나라인데요 아무래도 강제적으로 병합이 되고 동화가 된 지역들도 있고 중국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동화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민족들도 있고요 자 A는 어디냐면 위구르족들이 살고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이고요 여기 위구르족 인권 탄압과 관련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위구르족의 대부분은 터키에서 넘어온 투르크계 민족들이 많고요 그렇다 보니 종교에 있어서도 이슬람교의 특징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지도에서 B 지역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었던 티베트 민족이 살고 있는 시장 자치구가 되겠죠 여기가 바로 티베트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이 B 지역과 관련해서 키워드는 뭐가 있냐면 칭장철도 이 지역에 이제 동부지역과 연결해주는 철도가 연결이 되면서 개발이 가속화되고 한족의 이주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C 지역은 어디냐면 네이몽구 자치구 몽골족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네이몽구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네몽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 지역은 많이 출제가 되는 곳은 아니지만 후이족이라고 해서요 주로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고요 이 지역도 여러분들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지역들이 훨씬 더 커 보이지만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는 소수민족은 바로 E예요 광시장족 자치구 그래서 매년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행사도 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문제의 정답은 B번이었지만 우리가 다양한 소수민족들의 삶을 또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긴 해설강의까지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을 하더라도 성공할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지리 공부하는데 기본 개념, 원리,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해설강의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으셨다면 이제 수능 과목으로 세계지리 공부하실 계획이라면 선생님이랑 같이 수능 개념 공부하시면서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단단하게 다져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힘내세요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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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